1. 대규모 단지 2. 대규모 단지 3. 대규모 단지 3. 대규모 단지 3. 대규모 단지 4. 대규모 단지 역시 내 예상은 정확했다 이 대규모 단지는 우리 전체를 먹여살릴 단지다 이 대규모 단지는 우리 전체를 먹여살릴 단지다 0. 대규모 단지 추천합니다 와아 돈봐라 그래 이게 맞는거야 3. 대규모 단지 3. 대규모 단지 4. 대규모 단 knows Rep效果 탭 4. 분명자 rz 오히려 이게 더 괜찮네 이거 하나 지워놓고 뒤에 저 뭐냐 서브검을 두개 지워놓는게 훨씬 더 이득이네 특별자원이 들어가서 가지 이득은 정말 훨씬 이득이네 불러서 사까지 만들었고 쌀? 쌀? 오오 하이밍 패밀리 영광을 오신분으로 합니다 어서오세요 와 개꿀이다 와 정말 꿀이다 일단 됐고 그 다음에 또 해저로 또 하나 뭐 하나 해서 야 이제 이 게임을 어떻게 해먹는지 알기 시작하게 된다 정말 훌륭한 게임이네 돈이 6만원이 넘어가요 돈이 6만원이 넘어가요 매우 훌륭합니다 자 이쪽에서 해저 더 추가하는거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약물 추가해주면은 완벽합니다 아 좋아 아 또 딸린다 여기가 물이지 물확장 물확장 자 물확장했고 그 다음에 오렌지조스 일단 오렌지조스 400% 됐고 하나만 더 지자 과일농장을 하나만 더 지자 보자 또 전기가 부족해요 자 전기 하나 더 집어넣고 다 다 맞췄다 다 맞췄어 야 이제 나노만 나노 그것만 맞추면은 여기 그냥 풀로 돌아간다 돈 들어오는거 봐 4천원 4천원씩 들어와 5천원씩 들어와 이 단지는 우리 전체를 먹여살릴 단지다 농담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를 먹여살릴 곳이야 아 정말 꿀이다 5천4백원 이야 엄청나네 10만원 넘어갔고 자 돌아갑시다 다시 저거로 돌아갑시다 다시 남극기주로 돌아갔고 이제 저기를 관리합시다 한턴당 4천6백원씩 5천원씩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로 돌아왔어요 자 5천만원을 벌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여 돈은 넘칩니다 지금 자 풋구킷이 건설 시작했고요 여기서 이거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되요 이거 생산라인 하나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더 만들어 철강 생산량이 딸리나 아 배터리는 없네 배터리가 좀 딸리네 일단 다음 오오오오 야 뭔가 변화된거 같지만 뭔가 바뀐거 없는거 같애 내 생각엔 그래 뭔가 바뀐거 같지만 바뀐거 같지가 않아 자 일단 노동자고 전부 다 준비가 끝났구요 노동자고는 전부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어 이제 이거 나왔네 2하고 4가 드네 2하고 4 되네 어 자 아 배터리 또하나 뭐니야 배터리 또하나 구해와야되네 어디서 배터리 또 구해오지 파밍해야되네 유지되나 그럴 될 리가 있나 아 아 ... 여러 가지가 still sticking by the corporation. 그때마다iny's voice in world shaking decisions you know. 배터리가 무제네 자 일단은 옮깁시다 을 따로 수도로 수도로 갖다 받쳐라 자 수도로 눈알 갇힌거 자 이거를 여기서 여기로 자 이제 드디어 수도가 수도가 발전할 수 있다 레벨 8이다 경찰서가 지어주면 게임 터지는겁니다 자 경찰서 지었고 다음 테이크 레벨업 준비됐다 자 드디어 3차 나온다 아까 한시간만에 한걸 요번일은 그냥 바라바라네 자 저거는 왜 안만드는거지 세이브 세이브 자동이야 4개가 필요하네 또 남극기지 갔다와야겠는데 보자 요번엔 뭐야 이거 내놔 이거 내놔 전기는 못주지 전기는 못들고 와나 일단은 이게 우주 뭐냐 스페이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딱히 딱히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그런건 아닌거 같애 확실히 빌어먹긴 했네 길막혔다 전기 쟁상적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지 아 이거 배터리 있네 그럼 게임 끝났지 끝 솔직히 배터리만 있으면은 다 되지 좋아요 일단은 이거 계속 6개씩 계속 나오고요 눈깔 만들고 있고 배터리 공장이네 어디지였더라 아 여기있네 여기가 철강인가 24개 자 때가 되었다 헉크리에다 하러 가자 아 그래요? 최대 레벨? 에너지가 용겨? 전 지구상에 뭐냐 전력선을 때려봤구만 자 봐봐 이분들이 진급하셔야 됩니다 아 아 여유는 또 없네? 정말 가시간이 쓸모가 없구만 다섯개를 보내 어 절반을 보내라고 절반을 아 질급 아 어 오케이 들어온다 자 진급 준비 진급시켜 볼까 드디어 새로운 새로운 종족이 들어왔다 어디 들어온거지 근데 너 승진 야 5천명은 뭐래 간부라는데 야 짐 멋있는 데 산다 거기 그냥 주상부가 뭐냐 복합상가 주상복합상가잖아 멋진데서 사네 와 씨 어마만해 보자 니들은 도대체 못 먹는데 아 이때부터는 또 소고기를 또 사드셔야 돼요 내가 널 때려잡을리라 반란군 때려잡으러 가야겠다 돈없다 레벨 1이 더 올라야되네 오오 핵 쳐는데 썰러 가는데 거의 거의 썰고 다니겠는데 다온기야 자 갱신했고 자 갱신했고 북극곰 북극곰 일단은 반란군 한번 때려잡고 아 다 열심히 팬다 자 자 아까 깼는거지만 어 파밍하늘 겸 다시 왔습니다 왜냐면 거의 양악이거든 우리가 아까 세척으로 깼잖아 어 우리가 이제 좀 장비를 오프레이드하고 좀 세졌어요 많이 세졌습니다 예 열람 많아요 들어와 아니 파밍하러 왔어 가자 쓸어버려 여기 뭐가 있었나 어 나를 아무것도 못본거같은데 오신분 어 나를 아무것도 못본거같에 분명히 여기 뭐가 있었던거같은데 여분 탓인가 빠밤빰 빠밤 카피다 메탈이 좀 넘어가야되는데 폭격개시 콕 팡팡 터지네 고 아 정말 꿀이다 꿀 다 쓸고 대기고 있어 뭐니 넌 너는 뭐니 감히 우리 황금한대한테 깝쳐 잘가 끝 이동하라 튄다 후우 공격개시 공격개시 아이고 잘못하시다 거의 다 터져 이거 핵센거 같애 오케 배터리 이건 뭐야 날려 아 저장소야 티타늄을 얻었구요 그거는 흥 용맹하면 되다 와 잘가 원래 확실한건 여기 무언가가 있었다는거야 뭔지는 나도 모르겠고 존재만 했었다는거지 또 못먹을거 없나 땅굴팡은 없고 아 은EL의 쫀득하다고 하더라고 조우 롯덕이 오늘 수소하게 Including 좋은 거 Drake 그 중iy 너무 alt 모자란에 파밍끝 파밍 끝 좋아 수송 손을 지켰다 자원 파밍을 꿀을 했다 이건 뭔가 저는 에스턴 아일랜드, 아르크 카스톡 기술 제가 여기 있는 물건들이 많다 이 물건들이 더 많다 이 물건들이 더 많다 조심해야 돼 이 물건들이 먼저 이 물건들이 없을거야 이 물건들이 더 많다 이 물건들이 더 많다 이 물건들이 더 많다 내가 더 좋았다 어, 또 업그레이드 레벨은 1업을 더해야되네 가봅시다 배터리를 120개나 주던데 와아 빡치네 배터리를 100개나 주던데 주던데 배터리를 100개나 주던데 잠시만 비 떡놈 배터리를 100개나 주던데 맞는데? 해상도 딱 맞을텐데 왜.. 해상도가 좀 남는거 같지? 일단 갑시다 로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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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에너지셀드 로드셀 와 핵 튼튼해 야 엄청 튼튼한거 같애 아이 개꿀 로드셀 뭐야 이거? 와 잠도 함께 올라오는거야 흑협인데? 와아...뒤에 대기 타고 있는거 봐 와아...뒤에 대기 타고 있는거 봐 어허어 어허어 자폭사 핵 무섭네 야 미션이 난이도가 있잖아 미친 저기요 미션이 난이도가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 생각을 다시 해보자 난이도가 잘못됐어 이거를 난이도가 글러먹었다고 미친놈아 난이도가 글러먹었네 꺼져 난이도가 더 글러먹었잖아 이거는 또 완전 돌았네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를 배터리 매기시켜줄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별성불이 모답이었네 난이도를 뭐처럼 만들어놨구나 죽어라 부족시지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니 이거는 깨 난이도가 아니야 저 뭐가 좀 없으셔 거짓말 우리는 저런 뱀 왜 안줘? 야 저만으로 아마타 붙을라면 우리도 저런 뱀은 줘야 돼 우리 전화 하나 남았거든 와 전화 깨졌다 테러리스트한테 누구였다고요? 쓰리는 짓득이었는데 You should have let me know. I... I don't have anything in the fridge. Wow, you generated some buzz. A lot... Yaaaahhh! Welcome. Is there something to discuss? New blueprints ready for implementation. 일단은 마을은 이거면 충분할 것 같고 기반시설을 좀 가 갖다 짓던져야겠다. 자 진짜 자 건설한 데 20분 걸린답니다. 신난다. 너무 신난다 이거 자 현재 다리건설중 20분이면 건설 끝난답니다. 로봇이 굉장히 많이들구만